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1차 체제가는 7억원입니다. 보증금은 7천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9월 7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휴경동 동양 1차 아파트는 1호선 외대역 경춘선과 경유중앙선 중랑역 생활권으로 중랑천변 3육의료원 서울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동대문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동대문구 휴경동 동양 1차 아파트는 102동 9층 매물로 전용면적 35평에 분양면적 42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7월 기준으로 7억원이며 신권으로 오는 9월 7일에 감정가를 체제가로 1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체제가의 10%인 7천만원인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경동 동양 1차 아파트 42평형 케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9억 3천만원, 하위평균가는 9억원, 상위평균가는 9억 4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5억 5백만원에서 5억 8,750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내랑을 살펴보면 동양 시멘트건설이 시공하여 2000년 5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2계동에 282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가구당 주차대수는 1.1대이며 경매물건은 19층 중 9층 42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산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3월 28일에 설정된 3AAMC 대부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4억 4,28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8억 8,56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서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상태이며 입찰이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내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미납관리비 확인도 중요한 사항이니 관리실을 통해 체크 후 입찰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어서 입찰가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서울은 투기과열직으로 강력한 대출규제가 적용중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입찰가산장 및 입찰타이밍 분석을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최근 거리내기를 살펴보면 동양 1차 42평인 경우 지난 4월에 15층이 8억 9,500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희경동 동양아파트 42평인 경우 매매업고가 9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회나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산장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26% 매각률은 67% 경쟁률은 11.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동대문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제입니다. 근본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섬이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대문구 휴경동 동양아파트 42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반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